안녕하세요 온라인 모의고사 25문제 정선된 25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취하셨을 텐데 그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문제인데 1번 보통 교재 순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도로교통법상 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법의 도로고요 도로가 되고 차가 되겠죠 차 차도 차로 그리고 차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개념들이 있죠 그러면 1번 연석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점을 표시하여 모든 차죠 모든 차가 포기할 수 있는 차도가 되겠죠 차도가 되겠고요 1번은 차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그건 차선이죠 차선이 되겠고요 3번 차마의 통행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도로의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이걸 보니까 지금 중앙선에 대한 설명이죠 황색층 실선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이건 차선이 되겠죠 중앙선이 되겠죠 중앙선에 대한 설명 4번 차마가 한 줄로 한 줄로 차로 이렇게 라임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차도의 구성 부분으로 차로가 되겠죠 차도는 보도하고 구분되는 개념이고요 차로는 차도의 일부로서 한 줄로 로를 사용해서 한 줄로 차로 이렇게 라임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이거는 기본 개념 물어보는 것으로 우리가 또 도로의 종류죠 도로의 주요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4번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해 하도록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부분 이게 이제 차로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 아주 기본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본 교재 보시면 4페이지에 있는 것이죠 혹시 다른 교재분들도 제일 앞에 도로 같은 용어의 정의 2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기본 문제죠 1번 정답은 4번 자 2번 다음 중 긴급 자동차의 성격이 다른 하나 이건 또 제가 열심히 강조하는 두 문자죠 긴급 자동차는 본래의 긴급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데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본래의 긴급 자동차 본래 긴급 자동차 신청 그래서 지방 경찰청장 이제 시도 경찰청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지정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긴급 자동차로 간주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범주가 있죠 본래의 긴급 자동차는 다시 두 가지 소구혈 두 문자로 뽑았죠 소구혈 이거는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본래의 긴급 자동차 그리고 경군수교경 경군수교경 이거는 시행령에 있죠 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 자동차 본래의 긴급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리고 신청 지정은 전전전 도미노 순서는 상관없이 라임 살리기 위해서 전전전 도미노 이렇게 했고요 간주되는 차는 유도되는 경군에 의해서 경군에 의해서 유도되는 차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운송하거나 그러면 혈액 운송이죠 혈액 운송이죠 혈액 운송을 위해서 운행되는 자동차 이거는 긴급 자동차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보통 긴급 자동차 통칭에서 묶어서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하나 1번 국군 및 주한미군 연합군용 군이죠 군 관련되는 것은 본래의 긴급 자동차 2번 도로의 관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도로의 관리죠 전전전 도 또는 자금용 차이죠 응급자금용이죠 이거는 지정신청 3번 전기사업 가스사업 공익사업 역시 응급작업이죠 자금용 차는 신청지정이죠 3번 그래서 이거는 지정신청 그러니까 신청지정이죠 4번 긴급한 우편물 우죠 전전전 도미노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지정 그리고 1번 1번이 본래의 긴급자동차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본래의 긴급자동차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다 2번의 정답은 1번 자 3번 도로교통법상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적시정차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속도죠 느린 속도로 운행한 걸 서행 우리가 보통 서행과 일시정지가 도로교통법에서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행과 일시정지인데 근데 제가 올해 교제에서 확인한 게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서행 관련된 걸 쭉 다 일제의 막내에서 정리를 해뒀고요 일시정지한 거 이거 일제의 막내에서 정리해둔 거죠 그래서 출제한다 모르고 보통 이게 서행과 일시정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비교해서 십자 S자 이렇게 하고 땡땡 고갯마루 부분 비탈진 내리막길 이렇게 해서 이게 서행장소고 일시정지장소는 이게 추가되어서 교통이 빈번하거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을 때라고 해서 그거 비교하는 걸로 주로 많이 나오지만 도로교통법 전체에 다 있는 조항들을 제가 이번에 정리한 게 있죠 올해 교제에서 추가해서 정리한 것이니까 그걸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거기 있는 조문을 이제 막내된 조문의 일부를 지문으로 구성했죠 1번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을 해야 되겠죠 18조 3항이 있는 것이고요 맞고요 2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을 때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할 때는 서행하라는 규정이 26조 2항에 있죠 2번도 맞는 것 3번 운전자는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이때는 서행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서행하는 상황이 되겠죠 4번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서행하면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통과합니다 철길 건널목은 서행해서 될 게 아니라 서야 됩니다 일시정지해야 될 장소죠 그래서 4번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일시정지 요거는 각 조문에 있는 서행과 일시정지 장소를 전체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그걸 살짝 바꿔치기 위해서 지문을 틀리게 구성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올해 교제에서 새롭게 시도했던 정리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는 분들이 낸다면 충분히 이렇게 낼 가능성이 돼서 요번에 이렇게 문제를 특별한 분 구성해 본 거니까 그 점 가만히 서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4번 4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로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기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 등이 되겠죠 1번 5번 2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시속 30km 이거는 법률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2번 5번 3번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 행정안전보룡을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했다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이라는 명칭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읽어도 됐고요 다만 이건 우리가 할 말은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무인교통장지 설치를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은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재량으로 보게 되는데 이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다 교재를 보시면 43페이지고요 다른 책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문으로 불러드립니다 12조죠 12조에 보시면 12조의 사항 이게 신설되어 가지고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게 보니까 교통장비를 설치하라고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 정답은 3번 4번 차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영하라 맞죠 4번 맞는 지문 정답은 3번 5번 다음 중 차마가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두 문자로 뽑아보죠 1파압폭비죠 1 차는 원래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원칙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1파압폭비죠 1파압폭비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방통행도로 맞죠 2번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앞지르기 하려고 하는데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거는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바로 배치되는 부분이죠 3번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다 폭이 협소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 4번째 도로의 파손 파손이 파자가 되겠죠 1파압폭비 앞지르기 할 때는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지만 다만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차마가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재 54페이지고요 조문으로 본다면 13조의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번, 6번 다음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거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 보통 편의상 일반 도로라고 표현할 거예요 일반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죠 1번, 36인성 이상의 대형 성압자동차 이거는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통행이 가능하죠 2번, 36인성 미만의 성압자동차는 사업용이어야 통행이 가능하죠 3번, 25인성 이상의 국제행사 참가 수송 성압차의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국제행사 참가 인원 수송용은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25인성은 우리가 보일 때 외국인 관광베스죠 외국인 관광버스의 경우에는 25인성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국제행사 참가 인원 수송용 성압자동차는 인원의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5인성만 이거는 틀렸죠 25인성은 뭐가 아니라 25인성은 관광객, 외국인 관광버스죠 25인성 이상의 외국인 관광버스의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국제행사용은 인원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3번, 여기가 틀린 이문이죠 4번, 노선을 지정해서 통항용, 통건용은 16인성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16인성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것도 못하네요 3번, 4번 복수증답을 했는데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이번에 온라인 모의고사로 문제를 만들면서 제가 지문을 구성을 하면서 지문을 하나로 꼽으면서 다른 걸 못 구하네요 3번, 4번 복수증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지정하는, 운영하는 통항용의 경우는 15인성 이상이냐 16인성 이상이 되겠죠 원래 4번을 정답으로 체리했는데 3번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제가 3번을 꼬아내면서 4번을 바로잡는 걸 제가 미처 바로잡지를 못했네요 여러분께 대양의 말씀드리고 이거는 3번, 4번 복수증답으로 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번에 온라인 모의고사 출제를 받으면서 문제를 제가 좀 조합을 하고 약간 변형시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변형을 좀 잘못시켰네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 3번은 조금 전에 설명이 틀린 게 아니라 지문의 구성이 잘못된 거죠 3번, 그래서 25인성 이상의 국제, 인원의 관계를 통하여 만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고요 4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4번도 15인성이 아니라 16인성이죠 정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3번과 4번을 복수증답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승합자동차가 해당 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우리가 속도 이야기는 기본 문제에 가장 늘 나오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죠 우리가 외의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1, 2, 8이죠 속도는 제가 그렇게 두 문자로 또 봤던 거죠 1, 1, 6 1, 2, 8 2, 9, 3 두 문자로 많이 봤던 거죠 고 1, 8이죠 고 1, 8 고 2, 100이죠 그리고 고 3이라고 갖다가 경험을 바꿨죠 고경, 경찰청이 특별히 지정한 고경 100위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주상공우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이게 아직은 아니지만 4월 달부터 이게 추가된 거죠 그리고 고속도는 전부 다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여전히 이렇게 126, 128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편도 2차로는 1, 2, 8인데 90km니까 위반한 거죠 고속국도 중부선 중부선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120km인데 경찰청장이 또 110km로 있기 때문에 중부선은 110km 원 지정, 법정 속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D가 자동차 전용조로 매시 90km죠 이건 자구 3이니까 법정 속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리얼 편도 1차로 고속도로 매시 40km 리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최고속도를 줄어 속도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고속도로는 최저속도의 제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시 40km 이거는 최저속도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역시 법정 속도 위반한 거죠 그렇게 되고 5번 비가 내려 놓면이 젖어있는 편도 3차로 편도 3차로는 고2죠 고2, 2차로 이상인데 고2인데 비가 젖어서 놓면이 젖어있으면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겠죠 100인데 100분의 20이니까 80km 그런데 90km니까 10km를 초과한 것이겠죠 법정 속도를 위반한 것이겠죠 그래서 ㄱ, 위반했고, ㄴ, 준수했고, ㄷ, 준수했고, ㄹ, 위반했고, ㄹ,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한 것은 ㄱ과 ㄹ과 ㄹ과 ㄹ, 세 가지가 되겠다 정답 3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8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사항은 다리 위에서 서행하는 경운기를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앞지르겠다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죠 이거는 허용 안 되는 거고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 동시에, 두 대가 동시에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앞지르기 금지 시기를 위반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경우죠 3번 서행하는 앞차량의 우척으로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앞지르겠다 방법 위반이죠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척으로 했다 방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위반이고요 4번 정지한 차량의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우측으로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앞지르기 할 때는 우측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은 제대로, 4번은 앞지르기가 가능한 사항이죠 원래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해야 되지만 자전거는 속도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앞차의 우측으로도 앞지르기가 가능하죠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다 5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과 관련해서 틀린 것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한테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한테 양보라는 거죠 2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을 때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 들어갈 때는 설 필요까지는 없고요 서행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번 아까 서행할 때도 잠시 요약했었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2번은 일시정지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서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질문 3번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로 들어갈 때 있을 때는 넓은 도로 진입차가 좁은 도로 진입차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 있는 차가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한테 양보를 해야 되겠죠 3번 5 4번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할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한테 진로를 양보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은 2번 10번 교차로나 거부원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죠 교차로죠 일단 교차로이기 때문에 긴급자동차 피해줘야 됩니다 교차로를 일단 먼저 피하고요 그리고 일시정지만 하면 됩니다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하면 되죠 과거에는 종전에는 교차로를 피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라 이렇게 규정이 있었죠 1번이 과거에는 맞는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일단 교차로를 피하는 것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꼭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를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정답 자 11번 다음은 긴급자동차 중 소구혈 그리고 대통령용을 정하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사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죠 2020년 12월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개정이 된 내용인데 이건 이제 보통 긴급자동차의 특례규정 있죠 긴급자동차의 특례규정이 있는데 특례규정이 확대가 됐죠 적용되지 않은 특례규정이 확대가 되는데 확대가 됐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교재 보시면 72페이지 72페이지 보고요 조문으로 보신다면 30조죠 근데 30조인데 이거 제가 추록으로 제공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운수대통 우리 운전직 소음생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록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린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원래는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 금지 이 세 가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는 거죠 근데 특례가 적용되는데 소방차, 그리고 구급차, 혈액공급차랑 그리고 경찰용,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확대됐죠 거기에 있는 그래서 기역부터 기역까지 전부 다가 특례조항이 확대돼서 확대돼서 적용된 거죠 그래서 신호위반 규정을, 그러니까 신호규정이죠 그거 위반해도 되죠? 신호위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신호위반해도 되는 거죠 보도 침범하면 안 되는데 긴급자동차 조금 일단 소구혈경 이거는 알 수 있다? 보도 침범도 가능하죠? 중앙선 침범하면 보통 안 되는데 근데 모든 긴급자동차가 아니죠? 그래서 소구혈경 이 네 가지는 중앙선 침범 가능 횡단금지구역에서도 횡단이 가능 안전거리 확보 안 해도 됨, 안전거리 확보 안 해도 됨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가능하고 주차금지구역에서도 가능하고 고장된 게 좋지 이거 적용 규정이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홉 가지가 다 신설된 조항이죠 2020년 12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 개정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적용되지 않는 특례 규정이죠 그래서 이건 아홉 가지,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정된 법을 주의 황기찬에서 한번 보자 정리한 것이고요 12번 다음 중 서행할 장소와 압지대기 금지 장소에 공통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도로가 구부러진 곳은 이거는 서행 장소이면서 압지대기 금지 장소가 되겠죠? 터널 안, 터널 안은 압지대기는 금지하는 장소지만 터널 안에서 꼭 서행을 해야, 물론 터널 안에서 안전을 해서 서행을 해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꼭 규정상으로 서행을 해야 될 장소는 아니죠? 그래서 니언은 아니고 비탈길의 고갯마룩 부분, 이것은 서행할 장소이면서 압지대기 금지 장소이기도 하죠? 리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교차로, 이런 서행 장소이면서 압지대기 금지 장소이기도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과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것도 뭐입니까? 서행 장소와 압지대기 금지 장소에 해당되죠? 되고요 그리고 다리위, 다리위는 니언과 마찬가지로 앞지르기는 금지하는 장소지만 다리위에 꼭 서행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서행 장소와 압지대기 금지에서 공통된 것은 기역, 디겟, 그리고 리얼, 미엄 네 가지가 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만들 때 했던 이렇게 패턴들이 되겠죠? 패턴들인데 이건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제가 그걸 또 도표로, 박스로 올해 교재에서 추가하면서 만드는 건데 이게 본문에 널려다가 제가 편집할 때 잠시 빼먹어가지고 문제의 뒤에다가 113페이지죠? 교재에 이렇게 하죠? 교재가 있는 거는 113페이지의 각종 교재 장소 비교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표화시켜놨죠? 우리 교재에서 제가 많이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도표화시켜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그죠?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게 됐고요 그래서 공통되는 건 네 가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주차가 가능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주차 금지 장소하고 주정차 금지 장소 이게 이제 결합 버전이죠? 도로의 모퉁이, 도로 모퉁이는 뭐입니까? 모퉁이기 때문에 5m 이내가 주정차 금지 장소죠? 그러니까 7m 지점은 주차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리언, 스프링 컬러 설비, 이건 이제 소방시설이죠? 소방시설은 5m 이내가 주정차 금지기니까 7m 지점은 가능하죠? 주정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공사구역, 도로 공사구역은 5m 이내에 주차 금지죠? 역시 7m니까 주차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주정차, 주차, 정차 다 가능하죠? 리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7m, 안전지대는 10m 이내이기 때문에 7m 지점은 주정차 금지죠? 그 다음에 미형, 건널목의 가장자리 역시 건널목 가장자리도 10m 이내죠? 그래서 이건 주정차 금지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주차가 가능한 것은 기역, 리언, 디겟 세 가지가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세 가지 3번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문제 패턴들이 되겠죠? 단순히 장소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7m 이렇게 통일해서 내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 14번 다음은 성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해 관수입니다. 운행상의 안전기준 옳지 않은 것 일반 자동차 성차 정원은 110%죠? 1번호 화물자동차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0분의 10을 더한 길이 이내 가능하죠? 2번호 3번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고속버스는 성차 정원 내만 됩니다. 110% 아니죠? 고속버스는 고속 운행으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차 정원 내어야 하고요. 110% 아닙니다. 틀죠? X. 3번 정답.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 110%죠? 110%, 110%, 10분의 1의 숫자로 잘 나오니까 감안해서 보시고 정답은 3번. 15번 다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다른 벌칙은 몰라도 도로교통법 벌칙은 잘 보시라. 0.03%, 0.08%, 0.2% 이렇게 세 구역이었죠? 그리고 행정상의 제재는 일단 차치하고 이건 지금 벌칙이니까죠? 형사처벌이요. 형사처벌은 1, 2, 5, 5, 1, 2 이렇게 했었죠? 1, 2, 5, 5, 1, 2.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두 번째 구역은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세 번째 구역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죠? 그래서 1, 2, 5, 5, 1, 2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규칙성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구간 자체를 표로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문제 풀릴 때도 또 이 트리노트 박스를 도표로 정리하는 걸 제가 늘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재를 가지고 보면 116페이지 5가 있죠? 그래서 규칙이 있죠? 1, 2, 5, 5, 1, 2.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게 0.03%, 0.8%니까 첫 번째 구간이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가 맞죠? 2번, 0.08% 이상, 0.2% 미만 원, 두 번째 구간이죠? 1년에서 2년, 그리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맞죠? 혈중알코올루가 0.2% 이건 이제 세 번째 구역이죠? 2에서 5,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3번 맞죠?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음주척정부릉은 과거에는 술 제일 많이 마신 이 구역이었죠? 그런데 음주척정부릉도 다시 죽을 때 처음 걸렸을 때는 좀 1에서 5까지겠죠? 처음은 1에서 5, 그리고 5에서 2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걸리면 이제 0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걸리면, 음주척정부릉의 두 번째 걸리면 이 구역이기 때문에 그 4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히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서 경찰국만의 음주척정이 처음으로 응하지 않은 것은 1년 이상, 5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조금 융통성이니까 1, 5, 502고요. 그리고 그런데 음주척정부릉이 두 번째일 때는 그때는 술 제일 많이 마신 0.2, 그래서 2, 5, 그리고 1,000, 2,000 이렇게 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점입니다. X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16번, 도로교통법상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부상질병,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가 늘 나오는 거죠? 부상질병, 그리고 투표, 선거 사용되는 경우죠? 3번, 우편물 집배, 빈번히 성강하는 것을 성하차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안전띠 안 매도 되는 경우죠? 그런데 소방차는 안전띠를 매야 안 매도 되는 건데 화재 진압 후 복귀하는 거죠? 이거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띠의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죠? 그러니까 소방차는 기본적으로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안전띠 안 매도 되긴 합니다만 화재 진압 후 복귀를 하는 소방차를 운전할 때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띠를 매야 되겠죠? 그래서 미착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다. 1번, 2번, 3번은 미착용 사유에 해당하고요. 안 매도 되는 상황이지만 4번은 아니다. 정답은 소방차는 긴급자동차이지만 화재 진압 후 복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다. 정답은 4번, 17번, 다음 중 어린이 통학버스, 또 기본 요양이죠? 앞면 창률이 우측 상단과 뒷면 창률이 중앙 하단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이죠? 1번, 2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관할 경찰서장, 경찰서장한테 신고하고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죠? 3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겠죠? 4번,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내 표시하는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정차한 차로 운전자는 서행. 서행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 그 바로 옆 도로, 그리고 중앙선 옆거나 편도 1차로일 때는 반대편도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성하차 시킨다고 전멸정 작동 중일 때는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행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시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4번 틀렸죠? 일시정지 서행은 제가 올해 교재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문제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취지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의 시간이다. 각각의 교육시간, 의무교육의 교육시간은 기본적으로 6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음주사건은 더 길죠? 상황이 따라 다르죠? 그래서 처음 음주운전할 때는 6시간이죠? 그런데 5년 동안 2번 하면 2시간 추가, 8시간. 3번 하면 더 추가됩니다. 16시간이죠? 6시간, 8시간, 16시간이죠? 보복운전으로 면역정지. 이것도 6시간이죠? 그래서 의무교육의 기본 교육시간은 6시간인데 음주사건은 음주의 빈도수에 따라서 시간이 가중이 되는데 처음은 6시간이지만 5년 동안 2번 했다, 2번 음주운전했다, 8시간이고요. 3번 했다, 이건 16시간이죠? 그래서 6, 8, 16, 그리고 6. 그렇기 때문에 4가지를 합쳐버리면 산수가 잘 안됩니다. 14, 그 다음에 30, 36시간이네요? 정답은 3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모두 몇 개인가요? 이거 이제 일종 보통 면허는 승차정원이라든지 중량의 제한이죠? 특수자동차는 10톤 미만이기 때문에 10톤은 안됩니다. 10톤은 안되죠? 그래서 기억은 안되고 니언, 화물자동차도 12톤 미만이기 때문에 12톤은 안되죠? 안되고요. 반면 성압자동차는 15인성 이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승차정원, 10인성, 10인성 승용자동차는 일종 보통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밑에 있는 D급과 리얼, 기억과 니언은 안됩니다. 정답은 2개, 20번, 음주운전으로 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치면 우리가 면허격격사회죠? 면허격격사회 중에서 뺑소니라고 보통 일컬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음주뺑소니는 가장 긴 5년이죠? 2반 1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정답은 4번, 그렇게 되겠죠? 면허결격사회에 해당되는 것, 결격기간이죠? 결격기간에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교재가 주는 분은 177페이지고요 다른 책에 있는 분들은 82조입니다 82조의 2항이죠 다만 실제 82조의 양 조항은 다 평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 책에서는 기간을 나눠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원짜리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 그 고래에서 보실게요 정답 4번, 21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효력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가 반드시 취소해야 된가 우리가 행정법에서 말하는 기속행위, 재량행위죠? 거기에 있는데 1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 이거는 술 취한 정도에 따라서 취소 또는 정지이기 때문에 술 취했다 해서 다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가 되는 건 아니죠?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임의적 취소 내지 1년 이내의 면허증지 사유가 되겠죠? 반면 2번, 음주척증 불응하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상관없이 면허증이 필요적으로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3번, 적성검사 안 받거나 적성검사 불합격해도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가 되는 상황이죠? 4번, 등록되지, 미등록 차량을 운영했다 임시 운행 허가 받지 않고 하다 이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제재가 셉니다 이것도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적으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건 1번이고요 임의적 취소 또는 1년 이내 면허증지이기 때문에 1, 2번이 정답이 되겠다 22번,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시속 190km로 운행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점 일단 승용자동차고요 고속도로가 4차로니까 고2, 이 구간이죠? 고2, 100이야 최고속도 100km인데 190km죠? 90km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에는 벌점이죠? 60km 초과했을 때 60km를 초과하면 60점이었거든요? 60점 획일적이었죠? 단일 구간이었죠? 그런데 이게 벌점 관련되는 시행규칙이 또 개정이 됐죠? 60km 초과하는 부분은 다시 뭐로? 세 구간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60km, 80km, 100km 이렇게 세 구간을 추가해서 60km 초과, 80km 이하일 때는 60점 80km 초과, 100km 이하일 때는 60에서 80은 60점이고요 80에서 100은 80점 100km 초과했을 때는 이때는 100점으로 벌점이 과거에는 60km 초과했을 때 60점 단일 구간이었다가 다시 세 구간으로, 요즘 차량 성능이 좋고 외제 차량도 많고 하니까 속도 위반은 시속 100km 구간인데 120, 200km 넘게 운행하는 경우도 곧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다시 세 구간을 쪼갰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은 있죠? 60km 초과, 80km 이하일 때는 60점, 기존 60, 20점씩, 그러니까 20km씩 올라가면서 추가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 200km 구역에서 190km 운행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 구역에 속하죠? 8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점, 80점, 3번이 정답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3번 정답이 되겠고요 이건 개정된 법에 맞춰서 문제를 구성해보니까 정리해서 보시고 23번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지침, 재정공표하는 기간 이거는 경찰청장을 관해내고 발간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다 됐고요 24번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하거나 송개한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위험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신호기 조작하면 3, 7이지만 위험까지 일으켰다면 5, 1호가 되겠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의 벌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벌칙 관련된 건 최근에 제가 박스로 만들면서 암기 두 문자로 했던 거죠? 그래서 신호기 송개 3, 7 신호기 위험 이거는 5, 1호 이런 식으로 제가 두 문자로 뽑아 놓은 걸 연상해서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지금 개정된 내용들 제가 추가된 내용들은 운수대통 카페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로 관련 자료로 수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운수대통 카페에 가입하시면 거기서 아마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냥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4번, 25번 다음은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짝지한 건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받았죠? 10일 안에 내야 됩니다 10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입니까? 5일이죠? 5일 이내에 사유 종료 후 5일 안에 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건 저 어제 범칙금은 뒷뒤에 있기 때문에 숫자들 이런 것들을 조금 소홀하게 보기 좋은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받았으면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고요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사유 종료 5일 이내에 되기 때문에 15 숫자 두 가지 4번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마치고요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은 운수들댄 카페라든지 거기에 우리 학원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